신규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가족 신난데이를 운영합니다. 오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4시간 동안 복지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내 거주하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. 프리마켓과 무료 물품 나눔, 부채 만들기, 컬러 비즈, 가족 캐리커처, 에어바운스, 비누 만들기, 가족 사진 촬영, 가족 케이크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각 체험 물품은 가족당 1개씩 제공됩니다. 특히 가족 케이크 만들기의 경우 한 타임당 10가족을 대상으로 오전 11시와 오후 1시 2회가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. 참여를 원하는 가족은 행사 당일 복지관 1층에서 현장 접수 후 참여하면 됩니다. 참여를 원하는 가족들입니다.